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왓츠 리딩 영어 덕해 하영 쌤입니다. 오늘 같이 해볼 질문은요. 챕터 2의 세 번째 질문인 letter to the school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같이 한번 익혀볼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볼게요. hurt, hurt. 우리 hurt라는 단어는요. 다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과거도 hurt, hurt 똑같이 읽어주면 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요. help, help. 우리 help란 단어는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도움, 이렇게도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과거는요. helped, helpe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단어로는요. problem, problem. 우리 problem 하면요. 문제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too, too. 우리 too 하면 너무 뭐뭐한 이런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well, well. 우리 well이라는 표현은요. 잘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 오른쪽에 보면요. better 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잘이 아니라 더 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better, better. 우리 better 하면 더 잘 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요. share, share. 우리 share이라는 단어는 공유하다, 뭔가를 함께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과거는요. shared, share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표현들도 같이 한번 익혀볼게요. 40페이지에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letter, letter. 우리 letter 하면요. 편지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요. dear, dear. 우리 dear 하면요. 편지 같은 것을 쓸 때 가장 먼저 붙이는 흔한 표현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표현이에요. 다음 단어로는요. principle, principle. 우리 principle 하면요. 교장 선생님 있죠? 교장.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표현이고요. grade, grade. 우리 grade 하면요. 학년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몇 학년 할 때 그 학년이고요. leg, leg. 우리 leg은요. 신체 부위, 다리를 뜻하는 표현이었죠. wheelchair, wheelchair. 우리 will 하면요. 바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어요. wheel이랑 chair. 의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져서 wheel chair. 바퀴 달린 의자. 그렇죠. 휠체어를 우리 wheel chair. 이런 표현으로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로는 some. some. some 하면 몇몇의 약간의 뭐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이고요. 다음 단어로는요. find. find. find 하면 맞습니다. 찾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과거는요. found. foun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다음 단어로는요. classroom. classroom. classroom 하면요. 맞습니다. 교실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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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하면은 문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also. orso. orso. orso 하면요. 또한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stare. stare. stare 하면요. 계단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elevator. elevator. elevator 하면요. elevator를 뜻하겠죠. 승강기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단어로는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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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하면요. 더 많은, 더 뭐뭐한 이런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idea. idea. idea 하면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hope to. hope to. 우리 hope 하면요. 희망하다라는 뜻이어서 hope to 하면 뭐뭐하기를 희망하다. 뭐뭐하기를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here. here. 우리 here 하면요. 그렇죠. 듣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본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letter to the school. 이게 제목이었는데요. letter 하면 아까 쌤이랑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편지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to the school. to 하면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어서 학교에게 쓰는 편지. 즉, 학교에게로 보내는 편지가 제목이 되겠네요.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dear school principal. dear 하면 선생님이 아까 그렇죠. 뭐 뭐 에게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학교의 장이신 교장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dear school principal. 교장선생님께 my name is mary wilson. 제 이름은요. mary wilson이에요. and i am in the fourth grade. 그리고 저는 있습니다. 어디 속에 있대요? in the fourth grade. 몇 학년이래요? 그렇죠. fourth. 4학년에 지금 속해 있대요. 4학년이 mary wilson이라는 친구가 편지를 교장님께 쓰고 있나봐요. i have a friend.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and his name is andy. 그리고 his, 그의 라는 뜻이죠. 그의 이름은 뭐입니까? andy. andy에요. 제 친구 이름은 andy인데요. he hurt his leg last week. 그는요. hurt. 우리 hurt라는 표현은 아까 어떤 뜻이었죠? 맞습니다. 다치게 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다치게 하다. 근데요. 우리 hurt라는 표현과 어떤 신체 부위가 뒤에 같이 붙으면요. 어떤 신체 부위를 다친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hurt his leg. 이만큼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냐면 다리를 다쳤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요. 다리를 다쳤어요. 언제요? last week. 지난주에요. 그러면 hurt는 여기서 과거인 hurt 똑같이 다쳤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는 지난주에 다리를 다쳤어요. now. 지금이요. has. 그는 입니다. 우리 his 하면요. he is의 줄임말이죠. 그는 뭐에 있어요? 그렇죠. in a wheelchair. 휠체어를 타고 있대요. he gets. 그는요. 얻어요. get 하면 얻는다는 뜻이죠. 무엇을 얻어요? help. 우리 아까 help는 맞습니다. 도움이란 뜻이었어요. 그는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얻어요. 누구로 붙어요? from 하면 뭐뭐 로봇어라는 뜻이어서요. his friends. 그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얻는데요. 좋은 친구들이네요. 좋은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가 다리를 다쳐서요. 그러나 but I found some problems. 하지만요. I found. found은 아까 어떤 단어의 과거였죠? 맞습니다. find란 단어의 과거였어요. 저는 무엇을 했어요? 그러죠. 찾았어요. some problems. problem은요. 맞습니다. 문제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저는 몇 가지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어떻게요? with our schools. 우리 학교들한테 있는 우리 학교들이 가진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대요. the classroom doors. classroom은 교실이니까 door, 문이요. 교실의 문들이 are. 어떻대요? too small. too 하면 아까 어떤 뜻이었죠? 너무 뭐뭐한 이런 뜻이었어요. too small. 너무 그렇죠. 작대요. 누구한테요? for wheelchairs. 휠체어한테 너무 작대요. 그러면 교실 문이 너무 휠체어를 탄 사람한테 너무 작아서 문에 드나들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also 또한 there are. there are 하면요.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었어요. 어떤 게 있다고요? too many stairs. too 하면요. 똑같이 너무 뭐뭐한이라는 뜻이니까 너무 many stairs. there's 는 계단이니까요. 너무 많은 계단들이 있대요. and there is. 우리 there is라는 표현도 there are라는 표현이랑 같은 뜻이죠. 똑같이 뭐뭐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no elevator. 엘리베이터가 no. 없대요. there is라는 표현과 no를 합쳐서 없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또한 계단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학생이 교사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요. our school. 우리의 학교는요. can do. can 하면 선생님이 어떤 뜻으로 정리를 했었냐면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뭐 할 수 있다. do 하면요. 하다라는 뜻이어서요. 할 수 있다.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etter. better 아까 무슨 뜻이었나요? 맞습니다. well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발전시킨 더 잘 이란 뜻이었어요. 더 잘.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we can share more ideas.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대요? share 하면요. 나누다. 공유하다는 뜻이었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대요? more ideas. 더 많은 생각들을요. 공유할 수가 있대요. 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서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I hope to hear. 저는 뭘 하기를 희망한대요? I hope to hear. 저는 듣고 싶대요. 무엇을요? from you. 당신으로부터요? 선생님으로부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요? soon. 곧이요. 한마디로 저는 곧 교장 선생님한테 답장을 얻고 싶어요. 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mary wilson. mary wilson 올림. 이렇게 해서 mary wilson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 문장을 한 번씩만 더 읽고 해석해 볼게요. 첫 문장부터 보시면요. dear school principal 학교 교장 선생님께 my name is mary wilson 제 이름은 mary wilson이에요. and I am in the fourth grade. 저는 상연입니다. I have a friend and his name is Andy. 저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Andy예요. he hurt his leg last week. 그는 지난주에 다리를 다쳤어요. now he's in a wheelchair. 지금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he gets help from his friends. 그는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얻어요. but I found some problems with our school. 하지만 저는 우리 학교가 가진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어요. the classroom doors are too small for wheelchairs. 교실 문들이 휠체어한테 너무 작아요. also there are too many stairs and there is no elevator. 또한 너무 계단이 많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our school can do better. 우리 학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we can share more ideas. 우리는 더 많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요.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저는 곧 당신으로부터 답을 듣고 싶어요. Thank you, Mary Wilson. 감사합니다. Mary Wilson 올림.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체크업 파트로 넘어가셔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1번부터 같이 볼까요? 이 글은 어떤 내용의 글인가요? 정답으로는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학교 행사에 초대하는 글. 초대한 적 없었고요. 잘못한 일을 반성하는 글. 글쓴이와 앤디 둘 다 무언가를 잘못하지는 않았었어요.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제안하는 글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서요. 다음으로는요. 글의 내용과 맞는 것에는 O, 틀린 것에는 X를 해볼게요. 글쓴이의 이름은 앤디이다. 글쓴이의 이름은 뭐였죠? 맞습니다. Mary Wilson이었어요. 앤디는 다리를 다친 친구였어요. 다음으로는 교실 문은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너무 작다. 맞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메리가 직접 교장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게 됐었죠. 3번으로요. 글에 나온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구였었죠? 네, 교장선생님이 받는 거였어요. 두 번째, 글쓴이의 학년. 몇 학년인 걸 알 수 있었죠? 네, 4th grade. 4학년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이름. 나왔었나요? 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3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로 글에 등장하는 단어로 빈칸단 한번 채워볼까요? I found. 저는 찾았어요. some blank. 몇 가지 blank를 찾았어요. 뭔 걸 찾았냐면요. with our school. 우리 학교한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땡땡땡을 찾았어요. 뭘 찾았나요? 메리가. 맞습니다. 문제들을 찾았어요. 문제점들을 찾았어요. but our school. 하지만 우리 학교는요. can do.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lank.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메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더 잘 이라는 표현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표현들을 영어로 바꿔 볼게요. I found some blank. 맞습니다. 문제들은 영어로 problems가 되겠죠. I found some problems with my school. but our school can do. 그렇죠. 더 잘 이라는 뜻을 가진 배럴을 완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빌드업 파트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어진 질문과 대답을 같이 연결해 주면 되는 문제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볼까요? Who is the letter for? 누구를 for 하면요. 뭐뭐를 위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누구를 위한 편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What does the writer want to do? writer 하면요. writer. 글을 쓴 사람이에요. 즉, 앞에 있던 그 지문의 내용을 쓴 사람. 즉, 메리가 되겠네요. 메리는요. 무엇을 what, want to do? 하기를 원하나요? 어떤 일을 지금 메리가 바라고 있나요? 세 번째는요. Who wrote the letter? 누가 그 편지를 wrote? wrote라는 표현은 write의 과거였죠? 누가 편지를 썼나요? 그러면 대답을 같이 한번 연결해 볼 건데요. A부터 볼까요? The writer. 그 작가는요. 글을 쓴 사람은요. wants to, 원합니다. 무엇을요? share. 공유해요. 나누기를 원해요. more ideas about the school.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럼 어떤 질문과 연결해 주면 되나요? 그렇죠. 정답은 B가 되겠네요. 메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으로 더 많은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해요. 라고 대답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B. 메리 윌슨 wrote the letter. 메리 윌슨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어떤 질문에 이어지는 대답이 될까요? 맞습니다. 누가 편지를 썼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메리 윌슨이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The letter is for the school principal. 그 편지는 학교 교장을 위한 편지입니다. for 이라는 표현을 아까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으로는 이 편지는 누굴 위한 편지야? 라는 질문과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써머 파트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야기가 일어난 순서에 맞게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먼저 볼까요? 메리 윌슨이 편지를 씁니다. To the school principal.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요. About these problems. 이 문제들에 대해서요.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Andy gets help from his friend. Andy가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Bu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school. 하지만 학교가 가진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잘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The doors are too small for the wheelchair. 문들이 너무 작아요. 휠체어한테. Also, there is no elevator.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번째 그림은요. Andy hurts his leg. Andy가 다리를 다쳤어요. He is in a wheelchair.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되었나요? 그러면 글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야지만 일어난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될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Andy가 다리를 다쳐야지만 글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Andy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친구들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두 번째 그림을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어떤 문제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문이 너무 작았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편지를 쓰나요? 맞습니다. 글쓴이인 Mary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1번으로 같이 정리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어도 잘 외우셨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오른쪽도 같이 한번 마저 풀어 볼게요. 룩업의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지금 소년이 다리, 무릎을 다쳤네요. 그래서 정답으로는요. 다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hurt 라는 표현을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지금 소녀가 머리 위에 idea, 생각을 떠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idea가 되겠네요. 세 번째는요. 지금 소녀가 소년한테 사탕을 그렇죠. 나누어 주고 있어요. 나누다, 공유하다 라는 뜻을 가진 share를 정답으로 골라 줄 수 있겠죠. 그 다음 b로 넘어오셔서요. 우리말 뜻도 같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1번에 letter. letter 하면 어떤 단어였죠? 맞습니다. 편지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우리 grade라는 단어는요. 학년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세 번째로 stare, stare 하면 맞습니다. 계단이란 뜻을 가진 단어였고요. well, 우리 well이라는 표현은요. 잘, 좋게, 이렇게 해서 그래 줄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어들도 같이 한번 빈칸 속에 채워 볼게요. 첫 번째, 이 수프는 너무 뜨겁다. this soup is blank hot. this soup 하면요. 이 수프란 뜻이죠. is, 입니다. 어떻대요? blank hot. hot은 뜨거운이란 뜻이니까 어떤 표현이 빠졌죠? 네, 너무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너무 뜨거워. 정답으로는 너무 뭐뭐한 two라는 표현을 정의해 줄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그 TV에 문제가 있어. there is. there is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었죠?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무엇이 있다고요? blank with the TV. 그 TV한테 뭐가 있다? 맞습니다. 문제 라는 표현이 빠졌으니까 정답으로는 problem 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팔을 다쳤다. she blank her arm. arm 하면요. 팔이라는 뜻이에요. 팔. 그래서 그녀의 팔을 blank 했다. 맞습니다. 다쳤다 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정답으로는 heart를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heart는 과거도 똑같이 heart에서 heart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과 살펴볼 오늘 지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 때 같이 공부해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knowing that you are going to see the same thing with the same thing with the same thing with the same thing with these things. and if you are beginning to see the same thing with the same thing with the same thing, 잘해 보겠습니다. 받지 않으면 또 한 번 다시 찾아봐요.